안녕하세요. JPT 항구원으로 끝내기 600 독해편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학습하셨던 부사, 접속사, 연체사에 관한 내용 토대로 실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텐데요. JPT에서 이 부사, 접속사 문제는 파트 6의 오문정정 문제에서 3문제 내외, 파트 7의 공란매우기 문제에서도 3문제 내외로 일정 부분 고정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1회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은 맥주로 하겠습니까? 괜찮죠? 맥주로 하다. 명사이다. 니스루. 자 케레도는 하지만, 그렇지만이라고 하는 역접의 접속사인데 하지만 소주로 하겠습니까? 좀 어색하죠. 하지만 보다는 어떤 게 좋을까요? 그렇죠. 아니면 소주로 하겠습니까? 라고는 선택에 관한 게 나와야죠. 그래서 케레도가 아니라 소려토모라고 하는 게 나와야죠. 소려토모. 이제 아니면 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쓰는 말이죠. 자 소주라고 하는 건 한자로 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있는데, 자 일단 아라유로라고 하는 연체사는 온갖 모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라고 해도란 뜻이거든요. 자 또 이때모 하게 되면은 뭐뭐라고 해도 괜찮고요. 자 선악의 구별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뜻인데, 일단 켜지메오 즉게루. 자 켜지메오 즉게루 하게 되면은 선악의 구별을 하다. 할 때 구별을 하다 쪽이에요. 구별을 하다라는 뜻인데, 여기는 괜찮습니다. 자 앞부분에 A가 좀 이상하죠. 온갖 아이라고 해도, 이 부분이 이상한 거.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리 아이라고 해도, 설령 아이라고 해도, 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라유로보다는 타또에가 좋겠죠. 타또에, 코드모다, 또 이때모. 타또에하고 때모하고 연결이 돼서 비록 뭐뭐라고 해도, 설령 뭐뭐라고 해도, 라는 표현이 있죠. 정답은 A가 5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력과 오토로에다 선호우에, 마다마다 와카이 모노니와 마케나이 라고 했습니다. 자 체력은 오토로에로 하게 되면은 쇄약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쇄약했다 에다가 선호우에가 접속이 됐는데, 이 선호우에 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로서 게다가 라고 하는 첨가의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따, 선호우에, 좀 어색하죠. 자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그렇죠. 쇄약했다고 해도, 쇄약했다고 해도 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또와이 라고 하면 되겠죠. 오토로에다, 또와이에 라고 하게 되면은 뭐뭐라고는 해도니까는, 쇄약했다고는 해도, 아직까지 젊은 사람에게는 쥐지 않겠다 라고 하는 표현, 나머지는 전부 괜찮습니다. 자 그럼 문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제이 직간가 가카리마스 네, 고 노 아타리 데 탁시니 노트에 익히 마쇼오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이제이라고 하는 부사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기껏 고작이라는 뜻이었죠. 기껏 고작. 예, 또는 힘껏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힘껏 시간이 걸리는군요. 좀 이상하죠. 힘껏 시간이 걸린다가 아니라, 꾀 시간이 걸리는군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a가 틀린 것 같고, 이거 대신에 이제 나카나카를 한번 넣어볼까요? 나카나카라고 하는 부사는 이제 꾀하고 좀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꾀 시간이 걸리는군요. 라고 표현을 하면은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죠. 비슷한 표현으로 카나리라고 하는 게 있죠. 카나리. 이 카나리도 꾀 내지는 상당이라는 뜻의 부사이기 때문에 상당의 시간이 걸린다 할 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고 노 아타리 이 부근에서 장소, 택시를 탄다 할 때 네, 노 를 쓴 건 기본이죠. 자 다음으로 5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자 미치바타니 탁상 히토가 아츠마 때 자와메이 때 이루. 지꼬가 땀 있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치바타, 길거리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거는 제대로 쓰인 거고요. 탁상 히토, 많은 사람. 이 부분이 틀렸죠. 자 탁상이라고 하는 건 부사이기 때문에 바로 명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노가 들어가야 되죠. 또 탁상 노 히토. 이렇게 해야만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탁상은 많이 라고 하는 부사예요. 그래서 뒤에 명사를 꾸며줄 수 없습니다. 명사를 꾸미고 싶으면 탁상 노 뭐뭐뭐. 그래서 많은 뭐뭐뭐. 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시의 아츠마루. 모여서 괜찮고요. 자와메이 때 이루라고 하는 건 이제 동사 원형의 자와메이 쿠로서 웅성거리다. 라고 하는 동사 괜찮고. 사고가 있었던 것 같다. 과거 형태다. 밑다이다. 붙이면 못 모인 것 같다. 예. 추측 표현이죠. 이 부분도 괜찮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라고 그럴 때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오오쿠노 히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오오쿠노.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많다라고 하는 기본형이 오이. 이영형사이기 때문에 보통 이영형사는 명사를 직접 꾸며주죠. 그렇지만 오이는 오이에다가 히토라고 하는 명사를 바로 붙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 할 때 오이 히토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오오쿠노 히토로 표현을 잘 해주시고 또 다른 표현으로 오오제이 노 히토. 오오제이 노 히토. 요것도 이제 많은 사람이 되겠어요. 자 오오제이 자체도 이제 많이 라고 하는 부사가 되겠는데 오오제이 노 히토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 그래서 탁상 노 히토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は私の誕生日なのに彼からプレゼントなになに電話もな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 생일인데도 뭐뭐인데도 그로부터 선물 전화도 없다 가 되겠죠. 선물 전화도 없다. 어떤 걸 넣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선물은 커녕 전화도 없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자 뭐뭐 커녕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였습니까. 형식명사 노코로였죠. 노코로.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코로카 하게 되면은 예 노코로카까지가 뭐뭐 커녕이에요. 뭐뭐는 커녕. 그래서 프레젠토 노코로카. 선물은 커녕. 자 A부터 한번 봅시다. A의 아타카모는 마치 흡사라는 뜻입니다. 마치 흡사. 뭐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마루데라고 하는 부사. 비유할 때 쓰는 부사였죠. 마치 못먹았다. 라고 할 때. 자 B에 나오는 토코로데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라고 해서 전환을 하는 접속사입니다. 이야기를 전환하는 접속사. 그런데. 자 D의 나니토조라고 하는 것은 부디 제발이라고 해서 뭔가 간절한 부탁을 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고 비슷한 말로 도오카 같은 걸 들 수가 있겠어요. 도오카. 부디 제발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란 비어져 있고요. 카레가 시켓니 오치루토와 소소모 시나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시험에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어떤 경우 좋을까요? A부터 한번 보시죠. 다시카라고 하는 거는 분명 확실히 이런 뜻입니다. 분명 확실히. 그래서 분명히 라고 하는 표현을 앞에다 두면은 분명 그가 시험에 떨어질 거라고는 이라고는 조금 어색하죠. B. 마사카. 설마거든요. 설마 그가 떨어질 거라고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타봉은 아마도라는 뜻이니까는 뒤에 따로우하고 같이 쓰여서 추측을 나타내죠. 아마도 모모의 것이다. 타또에는 뒤에 때모하고 같이 쓰여서 설령 모모라도 비록 모모라도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月 7일에 타이쿠타이카이가 히라카레로 소오데스. 라고 되어 있죠. 자 10월 7일 날짜가 나오고 있죠. 10월 7일에 체육대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어떤 연체사를 넣으면 좋을까요. 자 A의 사루는 지난 뭐뭐뭐라는 뜻이에요. 지난 뭐뭐뭐라. 자 이거는 안되죠. 뒤에 이제 개최된다고 한다라고 한 건 미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B의 혼노라고 하는 것은 미미한 뭐뭐뭐라는 뜻이었죠. 이거 전부 다 연체사들이에요 지금. 뒤에 전부 다 명사가 옵니다. 자 C. 키타루. 오는이죠. 오는.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는 10월 7일에가 되는 거죠. 자 사시타르라고 한 건 이제 그다지 별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지 별반. 예를 들어서 사시타르요지대와나이. 요지대와나이. 하게 되면은 뭐 별 볼일 없다. 뭐 별 문제 아니다. 뭐 별로 할일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묵가시 묵가시. 히노코토데시다. 옛날 옛날에 어떤 날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뜻이 되죠. 자 무슨 날의 일이었다. 이렇게 날 앞에 어떤 것이 오는가. 라는 부분인데 자 A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사문제죠. 아라유로는 여러분들 온갖 모든이라고 해서 온갖 동물들 온갖 생물들 그럴 때 아라유로가 나오니까 여기서는 좀 어색하겠죠. 그 다음에 키타루는 이제 오는 뭐뭐뭐라고 해서 미래적인 오는 뭐뭐뭐라. 자 이와유로라고 한 거는 소위라는 뜻이죠. 소위 말하자면이라는 뜻이에요. 자 D 아루라고 하면 어느 뭐뭐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아루를 한번 넣어볼까요. 아루히 노코토데시다. 옛날 옛날 어느 날 이유였습니다. 가 되겠죠. 자 열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시고토가 비어져 있고요. 하카도라나 그때 이라이라 시대이마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이 어떠어떠해서 하카도르라고 하는 동사는 동사 원인의 하카도루인데 요거는 이제 진척되다 진행되다 라는 뜻으로서 비슷한 의미로 쓰스무가 있죠. 쓰스무 자 그래서 일이 진척되지 않아서 라는 뜻이 되겠죠. 안아서 이라이라 하면은 초조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초조해 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사카는 설마라고 하는 부사 이코니는 전여라는 부사입니다. 전여 그래서 전혀 진척되지 않다. 자연스럽죠. B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쓰데니는 미리 이미 라는 뜻이 되겠죠. 쓰데니 그 다음에 카나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꽤 상당이라고 하는 뜻을 부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색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 문제 2회로 가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자 지금의 젊은이들 와카모노 젊은이죠. 자 지금의 젊은이들은 공부도 연애도 육구리 하고 있군요. 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른 부분은 어색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육구리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천천히 하고 푹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천히 말하세요. 그때 천천히 하고 푹 잔다 할 때 육구리네 고럴 때 쓰는 부사거든요. 여기에서는 좀 어색하죠. 이것 대신에 어떤 걸 넣어야 될까요? 학길이라고 하는 부사를 한번 넣어봅시다. 자 이 학길이에는 두 가지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뚜렷이 분명히 라는 뜻입니다. 뚜렷하게 말하십시오.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할 때 뚜렷이 분명히 그 밖에도 거리낌 없이 솔직한 모양을 나타내기도 해요. 거리낌 없이 솔직한 모양 솔직한 모양이다. 자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공부도 연애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 솔직하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학길이를 표현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오태아라이 와 고고 마타쿠이쿠토 스키아다리니 아리마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태아라이 화장실이죠. 화장실은 여기를 마타쿠이쿠토 여기가 명백히 잘못되어 있죠. 자 B가 마타쿠가 아니라 마스구가 나와야죠. 그렇죠. 마타쿠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완전히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부사였습니다. 마스구는 곧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를 곧장 가시면 스키아다리 하면 막다른 골목이죠. 막다른 곳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노 혼노 한국인은 주켄 센소 류 샤 센 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혼노 라고 하는 건 뭐였죠. 그렇죠. 미미한 뭐 뭐 뭐 이런 뜻이었죠. 미미한 미미한 한국인들은 주켄 수험이거든요. 수험 전쟁 괜찮아요. 우리나라 입시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입사 전쟁 등 교소 노 색깔이 경쟁의 세계에 살고 있다. 자 여러분들 때 어디 어디 살고 있다 할 때 여러분들 니 스무동사 쓰는 거 예 우리 예전에 한 번 배웠었죠.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습니다. 가능 표현 나머지는 전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틀린 부분이 역시 A가 되겠는데 미미한 한국이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죠.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기는 정답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 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표현을 넣을 수 있겠는데 우선은 이런 표현을 한 번 넣어볼게요. 이반호 하게 되면은 지금의 한국인 지금의 한국인들은 이란 표현을 넣을 수도 있겠고 또는 대부분의 한국인 호돈돈어 호돈돈어 한국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다른 표현들이 올 수도 있지만 모범 답안을 말씀드리자면 이마노라고 한 표현을 넣으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4번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혼고 벤케오시떼까라 뭐 상가게츠니 나리마스가 타뿌리 오무시록구나 때키마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1번어를 공부하고 나서 때까라는 뭐 뭐 하고 나서 자 뭐 벌써 이미입니다. 이미 3개월이 되었는데 자 또는 뭐 이제로 해석되도 되죠. 뭐는 이제 이제 또는 이미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로 해석하는 게 더 좋겠네요. 자 이제 3개월이 되었습니다만 타뿌리 재미가 있어졌다. 재미있어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 타뿌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넉넉히 충분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간이 넉넉히 있다 할 때 타뿌리 아루 또 마요네즈를 넉넉하게 뿌린다 할 때 타뿌리 카케루 이런 표현들을 제가 언급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타뿌리가 아니라 뭔가 이게 점점 재미있어진다 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진전되는 부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단당이라고 한 거 한번 넣어볼게요. 단당 자 단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점점이라고 그래갖고 뭔가 이게 차츰차츰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5번 아노이토와 제이 약속호 마모로 히토 나노데 개세키와 시나이 하제데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제이라고 하는 건 꼭 이런 뜻이죠. 꼭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히토 명사에다 노대 붙일 때 나노대 형태로 붙는 거 잘 붙인 거고요. 개세키 결석이죠. 결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부정형에다가 하제데스를 붙이면 뭐 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표현은 괜찮습니다. 이 하제데스는 동사의 기본형에도 접속 부정형에도 접속을 해요. 과거형이나 과거 부정형에도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뭐 뭐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이제 A가 정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이가 여기서 왜 이상한 걸까요? 여러분들 제이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희망이라던가 남에게 부탁을 할 때 쓴다고 했어요. 희망을 말할 때 또는 부탁을 할 때 제이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꼭 가보고 싶습니다. 저도 미국에 꼭 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아메리칸인 제이 익히다이 되스 부탁할 때 제이 키떼고다사이 꼭 와주세요. 이럴 때 제이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꼭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측이라든가 필연 사실에 가까운 거예요. 필연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이 보다는 카나라즈가 더 좋은 겁니다. 카나라즈. 이 카나라즈에는 여러분들 의무를 말할 때나 아니면 필연 사실을 말할 때 쓴다고 했거든요. 필연 사실. 그래서 그는 꼭 약속을 지킨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자, 다음으로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났다와 전기세인가 고와렛다도키 슈리시테츠가이맊스까? 아타라시모 노 카이맊스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신은 전기제품이 고와렛다도키 부서졌을 때에 슈리 하면은 수리죠. 수리에서 사용하십니까? 새로운 것을 삽니까? 라고 하는 뜻이죠. 두 가지 행위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선택의 조사 아니면 이라고 되죠. 아니면 그래서 소레토모 예 B의 정답이 있군요. 그죠? 자, A에 나오는 소레대와 그러면은 이라는 뜻이고 독거로대는 그런데 라고 해서 전환 이야기를 전환할 때 소노우에 라고 하는 거는 접속사로 게다가 라고 해서 첨가의 접속사로서 비슷한 걸로 소레니가 있다고 했죠. 소레니라던가 오마케니 같은 것들이 비슷한 표현이 됐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란매우기 문제가 계속 나오죠. 자, 요시코상과 아타마와 이이데스 아마리 뱀겨와 시나인데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시코씨는 머리는 좋습니다. 별로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자, 앞뒤 문장이 어떻습니까? 좀 반대적인 내용이죠. 머리는 좋은데 그렇지만 공부는 별로 하지 않는다. 역접의 의미가 나와야죠. 역접 자, A부터 봅시다. 소레대는 그래서 라고 하는 거 そして 그리고 시카모 게다가 더욱이 데모 하지만 D가 정답이 되겠죠. 하지만 비슷한 말로 케레도라던가 케레도모 같은 게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역접의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샤키인다라케노 야마고치 상니 오카네오 카시테 호시이토 타노마렛다가 나니나니 코토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샤키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빛이죠. 빛 자, 빛투성이 나라케는 여러분들 명사에 접속돼서 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투성이인 야마고치씨에게 돈을 카시테 호시 빌려달라고 빌려줬으면 한다라고 타노마렛다 부탁을 받았는데 코토왔다 거절했다 이 말이죠. 거절했다. 자, 어떻게 거절했겠습니까? 자, 딱 잘라 거절해야 되죠. 그래서 A에 보시면 깃발이라고 하는 부사가 딱 잘라 단호하게입니다. 딱 잘라 단호하게 그래서 A가 정답이 되겠고요. B에 나오는 기시리라고 하는 것은 가득히 빽빽히 라는 뜻입니다. 가득히 빽빽히 C에 나오는 삿발이라고 하는 것은 산뜻치라는 뜻이죠. 산뜻치 스까리라고 하는 것은 싹 완전히 싹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가을이 됐다 완전히 까먹었다 그럴 때 스까리라는 부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료코니쿠토키 호텔와 나니나니 코우쿠겐 모 카쿠니시타호가 이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행 갈 때에 호텔은 뭐 뭐 뭐 코우쿠 하면은 공항권이죠. 코우쿠겐 공항권도 즉 항공권 항공권이죠. 죄송합니다. 항공권도 확인을 해두는 편이 좋다 라는 뜻이죠. 확인을 해놓는 편이 좋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게 좋을까요? 그렇죠. 호텔은 물론 이라는 표현이 좋겠죠. 호텔은 물론 자, 그래서 D가 정답이 되는데 이 모토요리라고 하는 게 물론이라는 뜻이고요. 비슷한 말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찌롱 있죠. 모찌롱 자, A의 토니카쿠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아무튼 이런 뜻이고 시키리니 라고 하는 거는 자주 번번이 라는 뜻입니다. 아크마데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 라는 뜻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럴 때 아크마데모 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자, 다음으로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온진다 카라또 이때 주도가 데끼루 또 카기리마세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본인 이기 때문에 라고 해서 자, 까라또 이때 모모 때문에 라고 해서 유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아까 되겠죠. 자, 데끼루 여기서는 뭐 할 수 있다로 봐도 되고 잘한다라는 의미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유도를 잘한다고는 카기리마세 자, 모모 카기리마세 하면 모모라고 말할 수 없다. 모모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좋을까요? 자, A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라카지메라고 한 거는 미리 이란 뜻입니다. 미리 자, 촛두시타라고 한 거는 자그마한 사소한 이란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연체사인데요. 뒤에 명사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선물 사소한 선물을 고를 때 촛두시타 프레젠토 촛두시타 프레젠토 예,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자, 카나라즈시모 반드시 모모하지 않다. 뒤에 나이영하고 같이 쓰이는 표현이었죠. 정답은 C가 되겠네요. 카나라즈 주도가 데끼루 또아 카기리마세 반드시 유도를 잘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라는 문형이었죠. 자, 뒤에 나오는 쿠레고레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디 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전 문제 2회까지 풀어봤고요. 잠시 뒤에 3회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전 문제 3회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문 보시죠. 한 링과 맥키리나이프오 토리다시떼 오비아카시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범인이죠. 범인은 맥키리라고 하는 부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맥키리는 현저히 부쩍 이런 뜻입니다. 현저히 부쩍 그래서 현저히 나이프를 꺼내서 그러니까는 부사가 틀렸다는 걸 딱 알 수 있죠. 일단 마지막에 오비아카스까지 볼게요. 자, 오비아카스 하게 되면은 위협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괜찮고 A가 틀린 건데 맥키리 대신에 어떤 게 좋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범인은 갑자기 나이프를 꺼내들고 이런 표현은 갑자기라는 표현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맥키리보다는 익히나리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익히나리 갑자기 나이프를 꺼내다 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죠. 자, 참고로 맥키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저히 부쩍이니까 뒤에 예를 들면 스즈시쿠나루 시원해진다 라는 것만 붙여볼까요? 맥키리 스즈시쿠났다 하면은 부쩍 시원해졌다 현저히 시원해졌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소기노 캔데스카라 쿄우즈은이 오늘 중으로 괜찮고 팩스나 유에니 그럼우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팩스 그럼우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어색하죠? 접속사가 틀렸네요. 자, 유에니가 아니라 팩스 또는 혹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또는이나 혹은이라는 표현을 넣어야 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아루이와 라고 하는 게 있죠. 아루이와 혹은 또는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 맞다와도 있죠. 맞다와 메일로 여기서 마지막에 되는 이제 수단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나카쌍와 키오노 콤파니와 카나리 슈세키 시나이 대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나카시는 오늘의 괜찮고요. 콤파라고 하는 거는 모임이나 회의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오늘 모임에는 카나리 꽤 상당이거든요. 오늘 모임에는 꽤 출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역시 부사가 어색한 것 같죠. 대쇼는 괜찮고 자, 그러면은 꽤가 아니라 어떤 게 좋을까요? 그렇죠. 아마도라고 하는 추측을 하는 부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카나리가 아니라 타봉이라던가 오소라쿠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소라쿠 그래서 타봉하고 대쇼는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타봉, 나니나니 대쇼 아마도 뭐뭐 하겠지요. 또는 오소라쿠 대쇼 아마도 뭐뭐 하겠지요.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콘도 히꼬시다 아파트 카라 카이셔마데와 아루이 때 서로서로 고픈데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콘도 이번에 이사한 아파트에서 회사까지는 자, 아파트에서 회사까지 문제없죠. 아루이 때 걸어서 괜찮고 서로서로 슬슬 5분이다 슬슬 5분이다 좀 어색하죠. 자, 걸어서 뭐 불과 5분이다 거의 5분이다 뭐 이 정도가 좋겠죠. 그래서 서로서로 보다는 여러분들 와즈카라고 한 거 한번 더 볼게요. 와즈카 불과라고 하는 부사거든요. 불과 5분입니다. 요런 표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각은 니가테ですから 100댕와 토레나쿠테모 쯔이니 70댕와 토리타이데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수학은 니가테 잘 못한다는 뜻이죠. 괜찮고요. 니가테ですから 100댕와 토레나쿠테모 100점은 받지 못하죠. 자, 여러분들 점수를 취득하다 할 때 이제 토르 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토레나쿠테모 괜찮고요. 자, 쯔이니 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결국이라는 뜻인데 드디어 70점은 따고 싶습니다. 어색하죠? 역시 부사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좋으면 좋을까요? 적어도 70점 따고 싶다. 이런 표현이 좋죠. 자, 적어도 세메테가 됩니다. 자, 이 세메테 라고 하는 부사는 적어도 하다 못해 라는 뜻 70점은 따고 싶다 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노가코와 나니나니 온나노 센세이노 히리츠가 다카이가 되어있죠. 자, 저 학교는 비어져 있고요. 여성 선생님의 비율이 높다. 히리츠라고 하는 것이 비율이거든요. 비율이 높다. 자, 어떤 표현으로 오면 좋을까요? 자, A부터 한번 볼게요. 마스마스라고 하는 부사는 점점이라고 해서 어떤 일이 진척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자, B의 와리아이니 하면 비교적이라는 뜻입니다. 비교적. 괜찮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여성 선생님의 비율이 높다. 자, C의 시바라쿠라고 하는 것은 잠시라는 뜻이죠. 자, 뒤에 나오는 얕도라고 하는 것은 겨우 가까스로 라는 뜻입니다. 겨우 가까스로 뭐 끝났다. 그럴 때 얕도 오았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온천은 처음이라는 처음으로 라고 하는 부사로서 쓰인 거죠. 이 온천은 처음으로 왔는데 여기가 마음에 들어버렸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들 키니 이루 하게 되면은 마음에 들다. 라고 하는 예외일그룹 동사죠. 이루는요. 자, 그러면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A의 기친또라고 하는 것은 깔끔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전에 기친또 다음에 카타스케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카타스케로 하게 되면은 예, 깔끔하게 정돈하다. 라는 표현이었죠. 그럴 때 쓰는 거고 B의 아크마데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라는 뜻입니다. 어디까지나 어른들 탓이다. 그럴 때 아크마데모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마따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완전히 라는 뜻이고요. 자, D 스깔이라고 하는 것은 싹 완전히 라는 뜻이 되는 건데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D 자, 스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중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전에 아무 생각 없었는데 완전히 마음에 들었다. 어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맞닿고는 어색하고요. 스깔이 쪽을 써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 까라 이소이 데이테모 치코쿠데스까라 이카나이 코토니시마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서둘러서 가더라도 지각이니까요. 치코쿠데스까라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자, 뭐뭐 하기로 했다 할 때 코토니스루 용법 알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좋을지 한번 볼게요. A의 타다 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자, 비에 와자또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고의로 라는 뜻이었죠. 고의로 자, 시에 도우세가 어차피 라는 뜻이니까 정답이 될 것 같죠. 어차피 지각이니까 라는 표현 자, 뒤에 나오는 도우니카라고 하는 것은 간신이 간신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쥬넨부리니 아타카노조와 오와떼인아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와떼인아깐다 죄송합니다. 카와떼인아깐다 자, 10년 만에 부리니라고 하는 것은 뭐뭐만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년 만에 만난 그녀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A부터 한번 보세요. 아싸리라고 하는 것은 깨끗이 라는 뜻이에요. 깨끗이 그 다음에 B의 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시에 라는 뜻입니다. 불시에 C의 초우도라고 하는 것은 딱 정확히 라는 뜻이죠. 딱 정확히 그 다음에 D의 스코시모는 조금도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더를 한번 넣어보세요. 10년 만에 만난 그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노쿠스리와 비오키니 키크도 이와레르가 신지라레나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은 병에 잘 듣는다. 자, 비오키니 키크 여기서 키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에 잘 듣는다.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뜻에 듣는다는 뜻이에요. 자, 병에 듣는다고 말들 하지만은 믿을 수가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부터 한번 볼게요. 연체사 문제죠. A의 아라유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모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 보면은 모든 병에 듣는다고 괜찮죠? A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B의 키타르라고 하는 것은 오는 뭐뭐뭐라고 해서 뒤에 날짜가 오겠죠. 사시타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별반 사시타르 그다지 별반 자, D의 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엉뚱한 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문제 3회까지 한번 전부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부사, 접속사, 연체사 문제는 문법적인 이해라기보다는 이제 암기 위주의 지식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암기를 하시면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없이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皆さん,お疲れ様でした.